지금 걷어내지 못했어요 길게 걷어냈습니다 지금 나희가 볼 잡았습니다 앞중에 아무도 없어요 나희 나희 오른발 조직 들어갔습니다 나희가 선제권을 기록합니다 경주와 수원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지금 나희 선수 혼자 있었는데 그것을 공이 딱 끊어내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그렇습니다 나희 선수 또 지금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못 알아보는 언어로 써 있습니다 영글 뭐라고 써져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장면인데요 나희 선수가 한 번 더 길게 치면서 심서윤 선수를 이겨내고 김정민 공격파까지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전 상황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딱 끊어내면서 뭔가 역습으로 흘러가는 그런 장면 이런 장면들까지 아주 잘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연대에서 경주와 수원의 일격을 맞습니다 네 지금 다시 한 번 볼까요 박세라 1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